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45회 신체 손해사동사 시험에 합격하게 된 24살 국민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김원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험을 21년도 12월부터 7월 30일까지 총 8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생동차에 합격을 한 학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법 시간에 보험계약법에 대해서 조금은 배웠던 경험이 있지만 보험 용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익숙한 부분이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제 단 한 번도 학원 근처에서는 공부를 해 본 적이 없고 지방에서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항상 시간은 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방에 사는 제가 형강을 들으러 서울로 올라오는 것은 너무나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지방에서 혼자 인강을 보면서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원래 법학과를 다니면서 선배분들이나 교수님들이 추천하시는 진로가 로스쿨이나 공무원 같은 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고 검찰직 공무원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검찰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좀 더 꿈을 높고 크게 가지고 싶어서 전문직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 그 결과 손해사정사라는 전문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 좀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이 이제 피보험자도 만나고 대화를 좋아하는 저의 성격에 있어서 조금 잘 맞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손해사정사를 준비하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손해사정사를 이제 시작하고자 했던 것은 군대 안에서였고 그때 군대 안에 연등 시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커뮤니티를 찾아본 결과 인스티비를 추천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결과 인스티비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무료 강의 같은 것도 좀 몇 번 찾아봤는데 강사님들의 강의가 개인적으로 인강을 고르는 기준이 까다로운 저의 기준에 좀 부합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차를 준비함에 있어서 먼저 선배 합격자분들의 합격수기를 먼저 참고를 하였는데요. 합격수기도 한번 찾아보고 제가 직접 유튜브에 무료 배포되어 있는 강의를 통해서 교수님들이 어떠한 특정점을 갖고 계신지 분석부터 해보았습니다. 먼저 의학이동 같은 경우에는 정혜심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정혜심 교수님을 선택한 이유는 그 방대한 양 중에서 일부 중요한 부분을 조금 선별을 해주시고 근년도에 기출되었던 그런 문제들을 조금 배제해 주시면서 가지치기를 해나가주시는 모습이 저는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효율을 중요시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의학이론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뿐더러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모습이 저는 정혜심 교수님을 선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번째로 책임근제 과목의 교수님을 선택을 할 때 김광준 교수님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수님의 강의력은 뛰어나다는 것을 물론 알고 있었고 자료 또한 되게 꼼꼼하고 괜찮은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선택한 이유는 교수님께서는 좋은 말씀만 그러니까 수험생들에게 달콤한 말들만 해주시는 교수님은 아니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지방에서 혼자 공부를 하였고 제가 나태해질 때마다 조금 채찍을 주시는 그런 분들이 필요했는데 김광준 교수님의 강의 스타일상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주시는 교수님으로 잘 설명이 돼 있었고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책임근제 과목은 김광준 교수님을 선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윤구목 교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수님께서는 강의력은 물론이고 자료가 워낙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개인 연락처를 공유하셔서 학생들의 고민과 수험생활에 있어서 힘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 상담을 하면 정말 상담을 잘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있고 밴드를 통해서 오늘의 문제를 맨날 올려주시는데 그 문제는 제가 재산보험을 잊어버릴 때쯤 항상 상기시켜주는 그런 존재가 될 것 같아서 윤구목 교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는 박세영 교수님을 선택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강의력은 물론이고 교재가 워낙 컴팩트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그 답안 구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답안 구성 방식은 제가 법대에서 법 과목을 공부할 때 정말 덕을 많이 받던 공부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목차를 컴팩트하게 구성을 해서 공부하는 방식이 저에게는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박세영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생동차를 희망하던 저의 경우에는 2차를 먼저 공부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3월 15일경 그러니까 약 시험 보기 한 달 전쯤부터 시작을 하였는데요. 그 공부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생동차를 희망을 하면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기 마련이고 강의까지 전부 들으면 2차 공부에 조금 소홀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인스티비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단연도 기출 문제집을 참고를 해서 풀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고. 저는 1차에 합격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 사람들마다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을 전공하면서 저만의 객관식을 준비하는 확고한 신념이 조금 있었고 군대에서 객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이윤규 변호사님의 객관식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소개하시는 공부 방법은 일단 객관식 문제 단연도 기출 문제를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일단은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한번 모르는 용어가 있어도 다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그다음에 한 번씩 풀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회독할 때는 한 번씩 문제를 다 풀어보고.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답지에 체크를 하고. 맞는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맞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맞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맞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할 필요는 없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만 답지에 체크를 하고 내가 왜 틀렸는지. 한 번씩 오답노트를 써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의하셔야 될 점은. 여러 번.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틀린 문제가. 조금 조금씩 이제 줄어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필로 푸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의학이돈을 정혜신 교수님의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의학이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양이 방대하고. 처음 의학이돈에 대해서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외계어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글을 통해서 조금 개념을 먼저 익혔고. 교수님께서 제가 아까. 특장점에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가지치기를 좀 처음부터 해주십니다. 밑줄 쳐야 될 부분은 밑줄을 쳐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번 회차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하고 들으셨다가. 잘 표시도 잘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혜신 교수님이 이제 기출 분석을 해주십니다. 이제 기출 분석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의학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연도에. 기출이 어떻게 됐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등을. 조금. 잘 유념해서 넘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좀 기출 문제가 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내 것으로 체화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의학이론 시험 문제가 출제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 책들. 그러니까 의학이론도 그렇고. 뭐 재산보험 책임금제 자동차 보험도 다 그렇고. 기본 교재 이외에. 많이 배포해 주시는 문제 자료들을.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블릿 피씨가 있었고. 그 태블릿 피씨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였는데. 의학이론을 공부할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태블릿 피씨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문이 불혈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몸에 신체 구조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도. 직접 보면서. 사진이나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는 것에. 수월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제 직접.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어 주시는. 손꼼 의학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커피 세 장값 정도 되는데. 돈이 아깝다고 생각. 하지 마시고 꼭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이제 분석해 주셨던 기출 문제나. 중요하게 다뤄야 될 주제들이. 그 책. 그 조그마한 책 안에 다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책을 기본 강의를 들을 때. 그때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의고사 자료. 그리고 기출 자료. 그리고 손꼼 의학이론만 이용해서. 의학이론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하신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의학이론 공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책임 근제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책임 근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회차 때 조금 문제가 좀 있었던 과목입니다. 제가 이제 김광중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였을 때는. 사실 약수를 크게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근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거의 칠십 퍼센트 정도에 해당을 하고 약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삼십 퍼센트 정도. 차지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백 점을 맞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최대한 이제 육십 점을 한번 넘어 보자라는 식으로 준비를 하는 시험인데. 약수는 너무나도 이제 범위가 광범위에서 자신이 없었고. 계산에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했습니다. 각 책임 보험의 이제 보상 규정이나. 이제 뭐 면책 규정. 그리고 보상 한도 등을 제대로 외우지도 않고.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생활비 공제나. 과실 상계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빼먹으면서 계산하는 것은. 책임 근제를 버리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수는 조금 비중을 줄이고 계산 문제를 위주로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계산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책임 근제는. 그 계산을 하면서 시간을 정말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약수의 문제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사십오 회차 때 중대재에 관한 내용이나. 시지엘에 관한 내용은. 백지 아니면 이제 소설을 써서 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책임 근제의 경우에는 이제. 69점이라는 좀 높은 성적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계산 문제에서 최대한 실수하지 않고. 문제의 오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계산 과정을. 답지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이제 조금 연말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임 근제 과목을 공부하실 때 약수를 아예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약수의 시간을 좀 투자할 시간을. 계산 문제에 조금 투자를 해서. 계산 문제를 중점으로 책임 근제 과목을 공부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윤금호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을 하였는데. 재산보험은 정말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게 좀 중요한데. 저의 전략은 일단 질병과 상해는 조금 비중을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연도 기출 문제만 보더라도 몇 해 동안 이제 물론 약술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장애도 빼놓을 수 없고 실손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략은 약술은 C등급 이상 되는 것들은 조금 웬만하면 다 이제 외우고 가자 라는 것이었고. 장애 같은 경우에는 장애 지급률 그리고 보상 기준 면책 기준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우자 라는 것이었고. 실손 같은 경우에도 보상하는 기준 면책 기준 그리고 계산 방법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재산보험에 있어서 제 생각에 중요한 것은 약술과 장애 그리고 실손을 꽉 잡고 가는 것이었고 실제로 이번에. 질병 파트에서 좀 다수의 문제가 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술과 장애 실손을 틀리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다 썼을 때. 재산보험의 경우에도 59점이라는 이제. 좀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모두 공부 방법이 다 다르고 조금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나올 것 같은 부분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전략을 잘 세워서 웬만하면. 약술과 장애 실손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공부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박세용 교수님의 강의들 수강하였습니다. 이번 자동차 보험 시험은 제가 문제지를 처음 받아봤을 때 정말 당황의 연속이었는데요. 이번 연도만큼은 조금 사례형 문제와 이제 면부책에 관한 문제 보험금 지급에 관한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약술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술만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또 면부책 사례가 나올지도 모르고. 또 보험금 지급에 관한 계산 문제가 나올지도 몰라서 약술만 준비하시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팁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박세용 교수님의 커리큘럼이 정말 탄탄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기본 강의는 제쳐두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관연도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할 때 최대한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런 이제 삼각형의 모형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그러한 그림으로 좀 사실 관계를 파악을 하고 아까 제가 교수님의 특장 특장점을 이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수님의 이제 탄탄한 그 답안 구성. 답안 구성이나. 답지 쓰는 방식을 통해서 그 자동차 보험이라는 과목에 있어서 리걸 마인드를 조금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에 처음 접하했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린가 나는 자동차 운전을 하지도 않는데 도대체 이건 무슨 소릴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산보험이나 책임 근제는 조금 법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고 사람의 신체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자동차 보험은 저에겐 너무 의학이론 다음으로 외계어 같은 존재였는데. 그래도 교수님의 말씀대로 처음부터 너무 조급해 하지 않고 1회독 2회독을 거쳐 갈수록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조금씩 익숙해지고 어느샌가 딱 뜨이는 지점이 옵니다. 그 지점은 제가 봤을 때 교수님께서 이제 선행 문제풀이를 해주실 때 이제 그림을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면 리걸 마인드가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을 조금 반복하고 특히나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강의를 듣고 그러한 이제 설명해주시는 과정을 잘 기억해 두고 있다가 자기 전에 한 번씩 보고 주무시면 이런 리걸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약술과 그런 면부책 사례의 문제는 별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술을 따로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먼저. 면부책 사례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또 리걸 마인드가 형성이 되다 보면. 약술은 저희가 이제 뭐 무보험차 상해나 자기 신체 사고의 의의나 이런 것들이 다 약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상 한도도 그렇고 어떻게 지급하는지 뭐 자배법 제3조 이런 것들이 다 약술 문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 방법이나 뭐 상속에 관한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살을 붙여가며 공부를 하시면. 약술과 면부책 사례 모두 두 마리의 토끼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 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어디까지나 공부 방법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고 견해와 가치관이 녹아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시고 저와 이제 비슷한 성격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조금 흘려주셨으면 좋겠습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강의에서. 책을 활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조금 스마트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태블릿 피씨를 가지고 공부를 하였는데 이 태블릿 피씨의 장점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검색을 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저는 이제 삼성 거를 쓰는데 거기에 이제 돋보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찾고 싶은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별도로 이제 종이를 다 뒤져볼 필요도 없이. 그냥 그 키워드가 바로바로 나오고. 모르는 게 있으면 또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이제 웹서핑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이를 좀 절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복사하는 시간 그리고 자료 정리하는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태블릿 피씨 사용을 적극 권고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부할 때 필기에 관해서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항상 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생동차를 선택을 했고 최대한 시간 효율을 위해서 전략을 세웠는데 다른 분들은 물론 단권화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그 단권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권화하는 것은 생동차를 준비하신다면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견해이고 그러한 이유는 그 단권화를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다시 책을 만드는 것이나 똑같은데. 그러한 과정을 겪을 바에는 환자라도 조금 더 읽어보고 이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은규 변호사님을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변호사님의 공부 방법에서도 최대한 기본 교재에서 형광펜을 활용을 해서 목차 중심으로 중요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단권화를 하는 것은 좀 괜찮게 권고 드리고 있지만. 그 이외에 새롭게 이제 필기를 한다던가 해서 단권화를 하는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지방에서 준비하면서 독서실을 가지도 않았고 집에서 혼자 준비를 하였는데. 집에서 준비하면 좋은 장점은 말로 중얼거리면서 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독서실에 가서도 소리 내지 않고 그냥 입모양으로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소리 내서 제 앞에 가상의 인물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인물에게. 오늘은 뭐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라는 식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 본인이 공부했던 내용을 가상의 제삼자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생각으로 조금 중얼거리면서 외우다 보면. 어느샌가 이제 자연스럽게 귓가에 맴돌고 이게 좀 더 저에게 채화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중얼거리면서 외우는 것을 조금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저 자체가 손으로 쓰면서 공부하는 것이 물론 논술형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고 하지만. 그 과정은 모의고사 하나로 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과정을 이따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의고사 과정에서만 이제 조금 쓰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 말로 중얼거리면서 이야기를 하시거나 노트북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좀 타이핑을 하면서 메모장에. 오늘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신다면 필기를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더 많은 양을 복습할 수 있어서 그러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이해하고 암기하면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학 이론도 그렇고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저에게는 법을 전공한 저이지만 정말 처음 듣는. 외계어 같은 이제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친구들을 이제 한 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최대한 좀 친해지려고 그런 친구와 좀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제 어떠한 내용을 배우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암기하고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또 다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스트레스만 받고 조금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독입니다. 회독을 하면서 처음에는 외운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다는 식으로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대화를 나눠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떠한 과정을 공부할 때도 똑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에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이해를 하려 노력을 하시고 외우는 것은 3회독 4회독 가면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암기를 시작을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부터 하고 암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시험장에서의 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좀 장이 많이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시간이 이제 중간에 껴 있는데 저처럼 이제 좀 장이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최대한 에너지 바나 그냥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것만 좀 드시고 웬만하면 식사를 좀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에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되면 시험을 이제 좀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시험을 이제 또 다음 년도에 또 다시 준비하기에는 조금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프더라도 조금은 간단하게 먹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칠 월 말쯤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때 당시 앞에 또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덥고 습하고 해서 땀도 많이 차고. 이제 최대한 좀 에어컨도 많이 틀어주기 때문에 또 춥기도 하고 조금 시험을 보기에는 좀 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벌 옷은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 너무 습하고 덥고 땀도 많이 흘리고 또 이제 다반지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달라붙는 경향이 있는데. 수건 같은 것도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서 가시면 시험장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동차를 준비하면서 정말 합격 발표 5분 전까지 제가 붙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좀 천운이 따라줬던 것 같고. 생동차를 준비하면서 정말 불안함도 많이 들고 긴장도 많이 되고 내가 이 시험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너무나도 없었는데. 일단 그런 걱정이 다들 드실 수밖에 없고. 저도 그러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그런 걱정할 시간에 한 자라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노력은 이제 결과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이제 성적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한 번 더 이제 기회가 있으니까 꼭 그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체력 싸움입니다. 그만큼 시간 분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지만 조금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이제 컨디션이 너무나도 이제 최하가 되었을 때에는. 그날은 조금 쉬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것보다 당장 이제 시험을 위해서. 그 내년도에 있을 그리고 올해 7월달에 있을 뭐 그런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쯤은 조금 퍼져도 좋고 스트레스 풀러 나가도 좋고. 특히나 저처럼 전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산책이나 운동을 병행하셔서 체력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